저희는 배터리의 인바디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이 배터리 상태가 어떻는지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거고요. 왜냐하면 결국 검사 진단도 저희 고객들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최소한의 비용, 가성비를 가지고 어떻게 검사 진단할 거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고요. 저희는 다른 기술보다는 EIS 중심에 다른 데도 접근하기 쉽지 않은 기술 기반과 데이터를 가지고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 실력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저희 고객들이나 투자자들이 받아주셔가지고 앞으로 저희는 사회적으로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회사의 모토가 전기학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공헌과 도전과 공헌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가 되는 게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